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여러 개의 디스크를 배열한다고 하게 되는 부분, 즉 여러 개의 디스크를 배열한다고 했었고요. 속도와 안정성의 중대 및 효율성, 가역성 등의 중대를 목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답은 RAID, 즉 RAID라고 불리게 되는 디스크의 배열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연산을 보기에서 찾아 적으시오라고 하게 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 발생 전 DB로 복구하고 재실행한다고 했었고, 2번은 변경 연산을 취소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1번에는 2번인 리도가 되겠고요. 2번에는 3번인 언도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번호를 적으셔도, 아니면 명령어를 적으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시연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된 값을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도 메인문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 LS23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함수로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함수에서 잘 보시게 되면 변수 안에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재기 함수로서 표시하게 되겠죠. 처음에 이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2 곱하기 다시 또 함수로서 불렀을 때 X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2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된 2가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안에 있었던 함수가 남게 되는 부분이 다시 또 2에다가 2 마이너스 1. 그래서 2에다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1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조건 N이라고 하는 부분 0이 되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나와 있었던 2와 2와 2. 이 부분이 다시 또 역순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2를 3번 곱하게 된 누승에 대한 표현이네요. 정답은 8입니다. 다음 성적 테이블에서 스코어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기 위한 SQL문입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테이블이 있었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명령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3가지의 빈칸이 비어있네요. 정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오더바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때 오더바이로 정렬하게 되는 필더 이름인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 내림차순을 하기 때문에 DSC를 쓰게 됩니다. 내림차순은 사실 해당하는 부분을 비워놓게 되셔도 기본값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현재 보기에서 정답을 입력하는 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DSC를 써주셔야 됩니다. 갱신, 삽입, 삭제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목적 중 하나가 이것을 생기지 않도록 고려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갱신 이상, 삽입 이상, 삭제 이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답은 이상현상 또는 아노말리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하게 되는 부분으로 써주시게 되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력될 값을 작성하시오. 마찬가지로 포인터 문제인데요. IP에다가는 num이라고 하는 배열을 현재 다 집어넣어 주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기본적으로 제일 맨 앞에 있었던 주소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IP에는 현재 10이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때 IP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10이라고 하게 되는 주소, 이제 나왔었던 값에다가 1을 더하게 되는 개념이 되게 되고 이때 IP 플러스 1을 괄호를 넣게 되면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넘버에 대한 주소가 1로서 증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돼요. 즉 해당하는 부분은 20이 되겠죠. 20이라는 값에다 1을 빼게 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10에다가 1을 더하게 된 11과 그리고 뒤쪽에서는 20에서 1을 빼게 된 19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리스트와 관련된 파이썬 함수들입니다. 파이썬 함수들에 대해서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말하겠는데요. 리스트의 확장, 여러 개의 값을 추가한다라고 하는데요. 확장을 시키고 값을 추가하는 여러 개의 추가를 의미하게 되고요. 마지막 또는 지정 요소를 삭제하고 그 값을 반환합니다. 마지막 즉 맨 뒤에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마지막에는 뒤집는다라고 하게 된 부분이 있었죠.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1번에는 익스텐드, 두번째에는 팝, 세번째에는 리버스라고 하게 되는 명령어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썬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기능사 출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메소들, 즉 함수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E802.11이라고 하는 무선 네터키의 표준으로 보게 됐을 때 해당하는 표준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웹이라고 하게 된 취약점, WEP라고 하게 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나오게 되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죠.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인 TKIP이라고 불리게 되는 프로토콜을 의미하게 됩니다. WEP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연관성이 있게 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선택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신체에 대한 인터페이스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NUI가 되게 됩니다.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에서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있는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 실행하지 않은 상태, 움직임이 지금 현재 없죠.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 코드 자체를 분석하셔야 하는 프로그램의 동작과 반응 움직이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부분을 동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해당하는 말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정적을 뜻하게 되는 스태틱 그리고 동적을 뜻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쓰셔도 무방하십니다. 스태틱 분석 도구라고 쓰셔도 되고 정적 분석 도구라고 쓰셔도 됩니다. 용어나 지문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은 해당하는 썸네일이나 키워드에 대응하는 부분들로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게 됩니다. str, chr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h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서 그 글자를 현재 str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txt라고 하게 되는 포인트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만약에 글자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현재 대문자 h가 들어가 있었고 이 chr 이라고 하는 부분이 검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정답은 h가 저장되게 된 즉 출력문 콜론 h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str, chr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검색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바를 이용한 xunit 테스트 기법입니다. xunit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x는 여러가지가 붙을 수가 있긴 하겠죠. 자바가 붙게 되면 junit, c++이 불렀게 되면 cppunit, 닷넷 프레임워크를 붙이게 되면 nunit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서는 xunit이 java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junit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중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를 골라서 써보시오.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언젠가 한 번은 영어로만 명령어가 나올 수 있었던 산업계산을 생각하게 되면서 한번 표시를 해봤었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boundary value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계값 또는 제일 쉽게 많이 쓰시는 말이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두번째 베이스 패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트롤 스트럭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제어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이퀄 밸런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균등 또는 동치분할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즈 이펙트는 원인 결과 원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 흐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중 명세 기반이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역 그리고 리을 그리고 미음 이 세 가지는 블랙박스 테스트로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명령어에 대한 부분을 외우는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기도 하시겠지만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영어로 됐었던 명령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부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스 코드에는 입력 값이 5가 들어와서의 출력 값을 정의해 볼까 합니다. 현재 a라고 하게 되는 부분 안에다가 선언해주고 나서 a에 현재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5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를 현재 함수로서 불러주게 되고 이 함수를 또 마찬가지로 재기 함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은 위쪽에 나왔었던 문제랑 동일하게 5가 들어갔을 때 곱하기 5 빼기 1 그래서 4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으로 곱하기 4 빼기 1 3이 들어갔을 때 곱하기 3 빼기 1 2가 들어갔을 때 곱하기 2 빼기 1 그리고 나서 2 빼기 1이라고 하는 부분이 1이 되게 되겠죠. 이때 해당하는 부분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리턴값 1을 반환하기 때문에 1부터 나오게 되는 부분을 역순으로서 모두 다 곱하게 된다면 5부터 1까지 곱하게 되는 즉 5 팩토리얼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구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5, 4, 3, 2, 1을 모두 곱하게 되면 정답은 120입니다. 빈칸에 연산자를 써서 정수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입력을 했을 때 1, 2, 3, 4를 입력하게 되면 4, 3, 1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게 되는데요. 1, 2, 3, 4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수를 입력했기 때문에 1, 2, 3, 4가 되는 거죠. 1, 2, 3, 4에서 현재 출력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왼쪽부터 출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빼야 되는 건 4가 되는데요. 1, 2, 3, 4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4를 빼기 위해서 즉 4를 빼기 위해서라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3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4와 123, 즉 1234를 123으로 만들 거면 나누기 10이 필요하겠죠. 다시 또 123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머지 10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될 거고 나누기 10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12가 되겠죠. 즉 이렇게 나머지와 나누기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끝자리부터 나눠지를 빼주게 된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끝나게 되는 부분은 0보다 큰 동안에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해당하는 부분의 리절트는 리절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나머지라고 하는 연산으로 즉 마지막으로 숫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234가 123, 12, 1로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3번에는 나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순수대로 다시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은 숫자를 이렇게 보통 초과와 모드 그리고 인트라고 하는 이 나누기를 쓰시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숫자를 뒤집기 위해서 쓰게 되는 부분인 건데 분할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저 나누기 10과 나머지 10이라고 하는 공식도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빈칸에 알맞은 답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패스입니다. 이름은 기본키로 설정합니다. 참조 테이블의 전화번호는 외래키로 설정합니다. 현재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되겠죠. 생성하게 된 테이블의 이름은 패스입니다. 이때 이름은 기본키로 정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키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참조 테이블의 전화번호는 외래키입니다. 3번에는 외래키가 들어가게 되고 참조 테이블의 전화번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참조 테이블을 참조한다고 해서 참조가 4번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명령어로서 순서대로 작성하게 되면 create, primary, prison, reference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저희가 정답으로 보시게 됩니다. 참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설명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에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보기에 빈칸에 들어가 적합한 말을 작성하시오. 일단 둘 다 슈퍼키와 후보키는 둘 다 만족하게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유일성이죠. 일단 슈퍼키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후보키는 유일성 뿐만 아니라 최소성에 대한 부분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정답으로 입력을 해보게 되면 1번과 2번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겠죠. 키에 대한 키밸류에 대한 부분의 정의는 자주 나오는 부분들 중의 하나로서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자주 가는 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심게 됩니다. 악성 코드를 심는 것으로 공격 대상에 방문할 가능성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켜서 잠복시킨다 라고 하게 되죠. 해당하는 부분은 워터링 홀인데요. 워터링 홀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영문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워터, 링, 홀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어네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출렷된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에서 현재 지금 라운드라고 하게 되는 수학 함수를 쓰게 됐죠. 이때 3.54 라고 하는 것과 3.14 라고 하는 부분 즉 음수에 대한 소수와 양수에 대한 부분을 반올림을 해주게 됐었는데 반올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소수 자리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모두 다 정수까지의 반올림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해당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4와 3으로서 치환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소수 세 자리까지 출력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쪽에서는 마이너스 4.000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3.000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음수에서도 사실 숫자가 증가한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마이너스 쪽으로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헷갈려지 마시고 코드로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V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한번 모든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을 순서대로 정의하다 보게 되면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모듈 설계, 코딩 그리고 단통신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순서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